안식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입니다. 안식인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바스가 되고 영어 번역을 보시면 rest, 쉬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식은 그야말로 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쉬면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안식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곳으로 좋은 장소로 휴가를 가기도 하고 또한 일주일에 하루 쉬기도 하고 또 하루 저녁 일과를 마치고 쉬기도 합니다. 쉬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쉬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 일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쉬지만 월요일이 찾아옵니다. 월요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고 하루 저녁 일과를 마치고 쉬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또 일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하는 것 같지만 안식은 또 하나의 일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안식하면 되는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신적 안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기도 하고 또한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카운슬링도 받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안식을 얻지 못하기에 약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 약물을 사용해서 정신적 안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안식은 육체적 안식과 또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식을 갖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안식을 갖지 못하고 또 육체적으로 안식을 갖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자체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 급박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배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여기 안식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저 말씀의 그 배경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일단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지금 이 성경, 이 히브리설을 읽는 자 중에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지만 가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점점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배경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왜 혹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설은, 히브리 교인들은 과거에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에서 너무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 그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많은 박해를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일부 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갈 때에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때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쉽게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게 지금 히브리설 기자도 혹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모세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려에서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한 기적은 제가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와 광려 1세대는 광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하지 못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모세가 나중에 예수님 변화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단순하게 모세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한 번 그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에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려에 있을 때에 광려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계가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만의 기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물론 홍해바다 건넌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적과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유대교가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구원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만의 기적,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있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만의 기적을 갖고 있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적이 필요하죠. 저는 기적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있게 우리는 이 세상을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보금을 전환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야미라. 저 말씀은 뭐냐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인데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보금은 들었다는 겁니다. 보금은 들었는데 그 보금과 믿음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결부시키지 못해서 영어 번역을 본 유나이티드나 믹스드로 번역을 했을 텐데 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안식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을 그리스도와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연합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로 보면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타라는 것은 강조형이고 파우시스는 영어의 파워즈입니다. 중단하다 스탑하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비디오 그런 어떤 전기 작동 음악 플레이기를 보면 스탑 표시가 있습니다. 누르면 스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스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스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하는 사업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스탑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스탑시키는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뒤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짜와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 날짜입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세상의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보를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제가 항상 주보에 표시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주보 표지에 2022년 7월 3일 주일이라고 표시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무슨 표시가 되었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 몇째 주 예배라고 표시합니다. 성령 강림 후 몇째 주 예배라고 표시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후 몇째 주 예배라고 표시합니다. 이 시간은, 이 스케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몇째 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시간에 살아가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 시간, 사람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은 갖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을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게 시간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계를 발명해서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계를 발명해서 시간의 흐름과 느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솔트레이크라는 곳에 가보시면 높은 산 위에 소금이 무궁무진합니다. 왜 이렇게 소금이 많이 나오냐? 거기 과거의 바다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된 겁니다. 높은 고지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생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런 시간이 있다면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상대적인데 그렇다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거는 어떤 철학적 수사 표현이지 어떻게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영원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간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만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칼을 발트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속에 침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주부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복음입니다. 내 시간이 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드릴 때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와 감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2022년이 하나님의 시간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저 혼자 흥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흥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을 여러분 언제 가장 정확히 뚜렷하게 깨닫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접합점 최대 변곡점이 나타나는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과 삶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시간이 나 홀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식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결정하고 내가 오늘 판단하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내 시간이 연결되어 있고 예배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못 날 수는 있죠. 실수하는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결부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나의 삶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 스탑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받을 때 얼굴의 표정, facial expression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만족하는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데 누가 가장 만족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만족하냐면 동메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동메달을 받는 사람이 메달 중에 가장 낮은 걸 받는데 왜 만족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 동메달마저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자신이 실수한 것, 자신이 잘못한 걸 쉽게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메달이라도 받는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도와 만족감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하는 도가 편안한 것이 굉장히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만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메달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메달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나 금메달 받을 수 있는데 자그마한 실수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질책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안식하지 못합니다. 금메달 받은 사람은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을 갖지만 바로 뭐가 찾아오냐면 내가 다음에 또 금메달을 받아야 되는 중압감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은 합니다. 그러나 동메달보다 높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금메달 받아야 되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고 내 모든 것이 금메달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투자합니다. 우리의 정신력 투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나는 최고가 돼야 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최고가 되는 것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최고에 되면 최고가 절대로 안식주지 못합니다. 최고는 불안한 자리입니다. 내려갈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뭘 갖는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위도 그렇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전부 다 최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최고를 절대로 들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최고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동메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원하던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동메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이 바울이 저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기뻐한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그들이 원하는 금메달이 아니라 동메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그들은 금메달 때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영의정과 자의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금메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제자들은 죄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찾아가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금메달 아니었습니다. 동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했고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로 고난 중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안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믿음은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그 최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의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최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만 안식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안식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율법의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안식하다가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졌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처벌했습니다. 동네에다 돌을 박아서 이 돌을 넘어가는 사람은 매를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진정한 안식은 어딨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안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 과연 어떤 안식인가입니다. 그 안식은 항상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초대교회 히브리 교회 배경인데 히브리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나는 너희하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밥벌이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재산을 상속하는데 너 예수 믿지 내 재산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재산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식이 감옥에 갔습니다. 정부 관리가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이 자식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이 한 것만 눈감으면 이것만 우리가 지나가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똑같이 2000년 전에 만약에 우리 자식이 감옥에 가 있는데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자식 풀어주겠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믿음 버리면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 교인들이 예수 믿음에서 핍박을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인데 이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즉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가진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안식에 들어가길 너 힘써야 된다고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절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혹 어떤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자식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부모의 상속 문제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넘어오라는 겁니다. 왔다가 갔다가 하지만 다시 넘어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힘쓰라는 겁니다. 무엇을 힘쓰냐? 다시 안식에 들어갈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의 표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뻔뻔합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로 왔다가 예수를 믿는다가 어렵다고 다시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뻔뻔하죠. 그러나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정부가 초대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직자들과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파괴되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나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까 성직자들이 다시 교회로 왔고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그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교회를 배시됐던 성직자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베푸는 성창과 세례에는 성직자의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베푸는 성창과 세례는 무효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와서 성창과 세례를 베푸는데 목사들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저들이 베푸는 성창과 세례는 무효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도나투스가 우리처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순교에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의 성창과 세례가 죄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성창과 세례고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심정적으로는 누구의 성창과 세례가 맞습니까? 도나투스 장로가 얘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순결과 거룩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직자를 그 순결과 거룩함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성직자가 그 교인이 그 목회자가 온전한 거룩한 자여 순전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에 의해서 거룩함과 순결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으로 그 거룩함과 순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어거스틴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 이 사람들의, 배교환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죄져서 불안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항상 돌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 개의 안식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의 안식은 예배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안식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선의 열매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하려면 우리가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이 안식을 누리시고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